최근에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가전제품 등 산업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반도체 제조사 업체들 반도체 공급 부족 자체가 셧다운 위기까지 이어지는 만큼 반도체 투자 증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주요 이러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도 크게 확대가 되면서 동사에 대한 수요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시크릿 공략지는 바로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DB 그룹의 주요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를 제조하고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웨이퍼 수탁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및 센서 IC 등 자사 제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브랜드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사물 인터넷이 대중화가 되면서 스마트폰 기능도 향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 반도체 그 다음에 센서 등 8인치 파운드리가 굉장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에 대한 실적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전력 반도체와 카메라 이미지 센서 등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상 최대의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30%의 높은 영업이익률도 나올 수 있고요. 당분간 견조한 이러한 수주 흐름이 힘입어서 주가 역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시크릿 공략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제가 진입 라인, 손절 라인을 좀 짧게나마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5만 9천 9백원입니다. 지금 분봉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 이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 5만 9천원까지 충분히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진입 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1봉상으로 해서 현재 가격에서 말씀을 드려서 매수 라인으로 잡아드릴 수 있고요. 1차 목표가 6만 5백원 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만 5백원까지 1차 목표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만 1천 5백원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7만 5천원까지 설정을 하시면서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진입하셔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